그 할머니한테 가죠 바위골렘님 어서오세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템 사러 왔죠 이 신앙도 좀 올려볼까? 근데 15나 12나 돼야 돼서 왜 필요할 것 같지 싸고 어 필요수들 여기도 있네 저 우석 아 이거 좀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우석 하나 사고 됐어요 아 메두라도 이동한다고요? 아 그래? 이동시켜 놔야지 이동시켜 놔야지 그러면 메두라에서 사는게 더 좋은데 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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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기로 가나 봅니다 다른 데로 간대 그러면 마법도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? 마법 파살 마법 파살 어 저기있다 저기있어요 여기있어요 마법 파살 아아 안파로 바로... 어... 제가 여기 가죠. 지금 내 마법은 마법 화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거대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저거 어떻게 죽였더라? 아 저렇게 죽였지? 야 따라와봐 오오 야야야! 잠깐! 오오오!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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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야야야 야 나 너무 어렵게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 여기 있잖아 너는 못 들어오고 나는 들어가고 일로와 인마 아이 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마 아 진짜 밥 먹어 일로와 근데 이제 패턴이 단순한 것 같긴하다 야 야 나 예죽에다가 마법 다 쓰겠는데? 방패로만 막고있어서 오호 아 또 막아 또 막아 또 막아 네 패턴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? 됐어요 일단 나 재생의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에너지가 다 차요 재생의 반지가 정말 좋네 오 오 뭐야뭐야뭐야 또 있다 또 있다 야 야 와봐 야 너 왜 안와 이게 되게 좁아가지고 여기 하기가 어려운데 어우 여기 되게 많네 방패들이 내가 야 이제 뭐 끌어야되나? 어 와봐 야 아니 저놈 동선같은 놈을 봤나? 어 이거 먹을 거 있다 아 아 막았네? 쳐 쳐 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을게 야 야 치고 싶지 야 조금만하니까 왔다갔다 그러니깐 아이 저거 왜 까부니까부니 하면서 치고 싶지 않니? 하 레버요? 어떤 레버? 뭐 레버가 있었어? 어 저아 뭔가 뭔가 지금 내려갔는데? 저 뭐가 뭔가 드르드르르 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 저거 올라갔다 로이드 후신부 에너지 버스 다 창었어요 거의 이거 이 레버인가보다 보통.. 그.. 레벨.. 내리는 곳에 뭐가 커졌네 저거 뭐야 뭔지 모르지만 뭔가 됐어요 어 저거 먹을거 있다 방패드네 두메 대검 하나 방패드네가 힘들구요 일단 대검부터 끌어오죠 아이 야 잘싸봐 그치 자 죽이구요 자 방패드네 한 명 어 어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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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템이라 아 스템이라가 아니라 화살 다 썼잖아 아 어쩐지 얘네들 왜이렇게 에너지가 많이다나 했더만 나 강력한 소홀화살 쓰고 있었어 아 아이템이다 뭐죠 오구 야 너 하나 남았다 야 무섭지 혼자남아서 오오 야 점점점이야 가까이 와요 때리려고 핀 잡고 있어 에이 패턴이 되게 단순해 죽어 인마 어 여기 되게 많네 어 뭐야 뭐 뭐가 또 올라왔어요 여기 뭐 가는건가 여기 뭐 가는건가 야 넌 대검으로 잡아볼까 대검으로 잡아볼까 대검으로 잡아볼까 에 때려봐 우암 오오오오오오 이쪽으로 피하면 안되는구나 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야 이쪽으로 피하면 안되고 반대편으로 죽었어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 괜찮은 이정도는 이제 멘탈이 많이 단단해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멘탈이 많이 단단해졌어 이정도면 뭐 야 대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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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부자라다 스테미너가 오오오오 야 씨 때려서 죽이려니까 너무 힘들다 스테미너 때문에 야 스테미너도 채우자 아이고 아아 시간이 오래 걸려 야 저거 내가 몇천만 모아놓은거 그냥 지나가도 뭐라고 안하냐? 뭐라고 할거하냐 쟤 뭐라고 안해요? 너 왜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고 안하려나? 어 쟤 뭐라고 안하네? 야 너도 인마 이 근무태만이야 인마 어 그러면 안돼 근무태만이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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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무태만 아니야 아니야 놀고 먹어도 돼 놀고 먹어도 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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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먹어 놀고 먹어 아 저 상자 너 또 창이냐? 한번 찌르기 자 한번 때리고 오호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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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스 에스 오어어어 야 뒤로 피해야겠다 뒤로 옆으로 피하면 안 돼